안녕하세요 약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는 김지영 약사입니다. 오늘은 운동으로 인한 근육통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운동에도 유행이 있는데 요즘 MZ세대에서 떠오르는 스포츠는 단연 테니스죠? 테니스는 채도 무겁고 묵직한 공을 치다 보니 근육도 많이 쓰고요. 공의 움직임을 따라잡기 위해 빠르게 휙휙 움직여서 유산소도 함께 되어 근육통을 유발할 수 있답니다. 또한 모든 세계가 사랑하는 골프 역시 관절 도움, 근육통을 일으킬 수 있어요. 스포츠를 즐길 때 발생되는 근육통은 평소에 잘 쓰지 않던 근육들을 집중적으로 반복해서 과도하게 사용하기 때문인데요. 보통 그 다음 날이 더 아픈 경우가 많죠? 이런 경우는 지연성 근통증이라 자연스러운 증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리하게 수축된 근육을 이완시켜줄 수 있는 스트레칭으로 풀어주시길 추천드릴게요. 두 번째로는 몸살과 함께 오는 근육통입니다. 이럴 때는 과도한 운동으로 몸에 무리가 와 면역력이 떨어져서 감염으로 인한 근육통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을 파악한 후에 적절한 대처가 필요할 수 있어요. 세 번째로는 근막동통 증후군입니다. 주로 어깨나 목의 통증으로 오는데요. 근육을 둘러싸고 있는 얇은 막에 갑작스럽게 근육 스트레스가 가해지거나 과도하게 긴장되어 조직이 손상되고 근육세포 내 칼슘 농도 조절에 이상이 생기면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럴 땐 어떤 진통제를 선택해야 근육통을 빠르게 잡을 수 있을까요? 아세트 아미노펜 성분의 해열진통제보다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를 추천합니다. 통증은 상처가 나거나 모세혈관이 손상을 입거나 외부 바이러스 등 침입으로 세포가 손상을 입으면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물질이 나와 통각신경의 전달이 신속하게 일어나 우리 몸에 대처할 수 있게 해준답니다.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는 콕스 효소 억제를 통해 아라키돈산으로부터 프로스타글란딘이 합성되는 것을 막아 염증과 통증을 완화시켜줘요. 특히 이부프로펜은 콕스에 신속하고 경쟁적으로 가역적 결합을 형성하므로 빠른 통증 완화에 효과가 좋아요. 위장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이부프로펜의 약효가 있는 성분만 골라놓은 덱시부프로펜을 복용하시면 부작용 덜하면서도 빠른 효과를 보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고요. 나프록센은 이부프로펜과 덱시부프로펜에 비해 소염진통적으로 강력하게 작용하므로 덱시부프로펜으로 효과를 보지 못한 근육통에 추천드릴게요. 동일한 성분을 사용하더라도 제형에 따라 체내에서 흡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빠른 통증 완화를 위해서는 호박산 젤라틴 연질캡슐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타 연질캡슐제에 비해 보관기간 동안 그물구조가 형성되는 것을 막는 가소제 및 가교형상 억제제가 포함되어 있어 붕의 속도에 영향을 덜 주기 때문이에요. 운동 후에 근육통이 진통제로 잘 잡혔다고 연이어서 무리하게 운동을 한다면 회복에 방해가 되므로 강도를 꼭 낮추시길 바랄게요. 또한 진통제 복용 후에도 통증이 오래 지속되거나 점점 심해지신다면 병원 내원을 통해 정확한 원인과 진단받으시라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김재형 약사였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